Q. 마음이 복잡한 마음을 통해? Q. 마음이 복잡한 마음을 통해? Q. 마음이 복잡한 마음을 통해? 일단 마음이 엄청 복잡해. 네. 사랑도 네. 그리고 어떤 믿음도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앞날도 그렇고 우리 언니가 그리고 내가 이제는 너무 징그럽고 하는 일이 또 솔직히 얘기하면 제 정신으로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내 나이에 내 나이에 내 나이에 그냥 이 나이에 하는 사람들처럼 내 친구들 내 주변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야 낮에 일하고 또 물론 힘들어 그것도 낮에 일하고 결혼도 수월하게 해서 그냥 한 남자만 보면서 가정을 가져서 아이도 낳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꿈꾸면서 조광기철을 혁명황태를 살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내 인생이 어느 순간 24살 25살부터 바람이 불고 또 19, 18살부터 바람이 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 길에 있어서도 순간순간 그때 타이밍에 뭐가 변화시기가 항상 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되게 자상한 면도 많아 그리고 이게 있다 착한 면은 없지 않아 되게 많은데 남의 배려도 지금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고 있어요 응 근데 내 스스로가 일에 대한 성과에서 떨어지면 그 또한 승부감이 있는 여자라서 응 내일은 내가 해내야 되는 참 그런 건 참 좋은 성격과 좋은 내 직성을 갖고는 있어 근데 자 우리 언니도 어쨌든 간에 화려한 사주를 끼고 있어야 돼서 응 낮에 뭐 직장을 다니고 밤에 뭐 꼭 유흥업소 아니더라도 언니야 네 남자 그러니까 꽃이어서 네 벌이 찾아 들어와야 되거든 응 그리고 내가 상대를 하고 싶지 않아도 네 여자든 남자든 내가 말로서 상대를 하고 살아를 가야 되고 계속 그랬었어요 응 그러다 보니 징그러워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한 삶인가 우리 무당들도 그래 누구를 위한 삶인가 그렇잖아 말만 해주다가 누가 내 거 들어주나 그렇죠 응 본인도 그렇다는 뜻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사람을 상대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응 자 직업을 바꿔보고 싶을 거다 네 그리고 여기가 섣불리 내가 다니고는 있지만 섣불리 내가 때려치지는 못하고 자꾸 얽혀요 응 뭔가 빠져나가려면 나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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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늪처럼 자꾸 자꾸 얽혀지고 얽혀지고 거기에 사람도 얽히고 그리고 내가 빠져나오려고 손을 떼려고 하면 뭔지 모르게 일거리도 지금 얽혀져 가고 네 근데 또 내가 허스럽게 살고 싶지는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언니한테 지금 들어와서 제일 과도기에 성격의 과도기 직장의 과도기 뭐 어떤 믿음의 과도기 응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니 아니 하나씩 정리해줄게 자 직장은 올해는 당장 못 움직입니다 아 네 계획도 안 됐고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고 마음은 그럼 똑같다 그래도 계획이 뭐가 되진 않았어 그러나 준비는 하고 옮겨야 돼 안 그러면 네가 벗어나오기가 싫어 힘들어져 벗어나오기도 힘들어지고 벗어나오고 싶고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 거기에 사람은 점점 꼬이면서 네 인생의 파국이 돈을 안 밝히던 애가 돈을 밝히게 되고 사람 평가를 안 하던 애가 사람 평가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미안해요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다 내 값어치를 네가 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돼요 안 하려고 생각 안 하려고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보이는 게 그런 거고 이런 거다 보니까 언니도 화려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화려한 이게 화려계나 마찬가지인 거야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 거 같고 근데 더 먹으면 너도 못 벗어날 거 같고 안 그러면 내가 하다못해 빠라도 하나 차려야 되든 카페라도 하나 차려야 되든 네가 그러고 살아 니라는 거 이해해 줘요 언니가 그러고 살아를 가야 되는 그 기간에 이걸 멈추냐 안 멈추냐 근데 중요한 건 미안한데요 직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언니가 1반 아침 10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6시까지 그건 또 종이 쓰셔 못해 못해요? 못해 미안하지만 이미 멀리도 왔고 멀리 오기 전에 멈추려고 멈추려고 작년도 똑같았어 올해도 똑같고 그럼 내년도 똑같고 그치? 그럼 일단은 벌 수 있는 만큼 벌어 그래야 뭘 배우더라도 다시 옛 생각이 안 나고 다시 신분 세탁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그게 미련이 남아서 안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올해는 죽을 만큼 벌어라 누리고 누리고 누르는 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가 막혀 옷 안 입어도 돼 명풍 희광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아직 자체적으로가 빛이 나 아직 자체적으로가 나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래도 이쁘고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답고 귀엽고 다 들어가 있어 미가 그렇지? 그러니 너도 우리 언니가 볼 적에 너 스스로가 내가 이러고 살아가는 게 너무 서럽잖아 네 눈물 나잖아 좀 맨날 울어요 그치? 서럽고 눈물 나고 이게 서른아홉 마흔아홉이나 우울증이 와야 되는데 지금 우울증이 와 있고 또 아우스야 너무 복잡해 아우스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또 맞을 수 있어 잘 들어 이제 조심할 거 거기에 내가 사고 차 사고 거기에 또 사람이 꼬여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내 마음만 복잡해지게 되고 이별 그럼 나는 뭐? 남자 김쳐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걸로 네가 가냐 안 가냐 여기가 달려있다 그러니 우리 언니야 다른 거 모르겠다 자격증을 배워서 네가 무슨 교사가 되나 뭐라 되나 그럴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아침 10시부터 출근해서 7시까지 낮에 못해 못해 못한다 네 이 기술을 배워서 와인을 배우든 응? 뭔가 관리를 배우든 거기에서도 관리를 해주고 바를 오픈시켜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네 그런 걸로 네가 성공을 해야지 갑자기 어린이집 교사가 된다 응 갑자기 공무원이 된다 응 갑자기 옷가게를 차린다 응 식당? 개고생은 안 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자 우리 언니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살려서 내가 이게 천직인가 나도 무당이 천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오니까 무당이 천직인 게 맞더라고 내리면 돼 내리면 돼 자 남한테 내가 해서 좀 제도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면 사기칠 일도 없어 네 네 근데 거기 속에서 어쨌든 말로 팔아먹어야 되고 영업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라든가 뭔가 붙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그치? 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매일장을 차릴 것도 안 되는 거 같고 그쵸 그리고 언니도 낮에는 낮은 밤이거든 네 낮에는 매롱마롱? 맞아요 밤에는 뭔가 번뜩번뜩? 맞아요 어? 진짜 올빼미처럼 밤에 다 보이게 생겼어 네 거기에 그러니까 이걸로 가 네 이걸로 가야 돼 공부를 하라는 뜻이야 와인이든 뭐든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해서 굳이 내가 착석을 안 하든 뭐를 안 하든 뭐를 안 하든 내가 관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알아야지 음 업그레이드라든가 생각해 네 나는 그거가 우리 언니한테는 가장 성공의 길이고 또 너도 돈을 이미 맛을 봐서 네 못할 거 같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래 돈을 모아놓고 섣불리 뭐를 차린 게 낫지 안 모아놓고 내가 뭐를 차리면 망한다 서른 둘이나 가야지만 서른 셋이나 가야지만 우리 언니가 뭔가 내 걸 해볼까? 동업을 해볼까? 요런 기운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때까진 참아서 돈을 버십시오 여기에서 이 무당이 요렇게 지켜보는데 유분함 꼬이면 안 된다 네 꼬였어 아니야 꼬였어요 그지 네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바 텐 바인데 거기에서 성실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도 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 언니가 사랑도 아니오 결혼도 아니오 하다못해 금전도 아니오 뭐도 아니오 지금 니가 니 주체를 못 잡고 있어 밀어내려고 백난해봐라 너도 니 스스로가 백프로 마음속에 백프로 끊지를 못했고 네 뭐를 위해서 가자는 거야 그걸 지금 모르겠어요 사랑이야?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다 조심해야 될 건 지켜줘 네 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대쪽 입에서 보면은 언니가 그 마누라라고 생각을 해봐 그쵸 피토할 일이야 그치? 네 네 끊을 수 있는 건 끊어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이렇게 되면 넌 니가 조광기처럼 못 살아 네 한 남자 같고 내 남매 누구 못 산다 못 살아 네 이미 너도 오염 됐고 맞아요 맞잖아 네 근데 너 착했잖아 네 근데 이걸 늦게 알았어요 만나고 한참 뒤에 이게 있어 죄는 짓지 마라 이러다 보면 결국엔 뭐 이별 이별이 들어와 있어 그럼 뭐 아픔 그럼 내가 이 직업이 맞나 또 회유감 그러면 누구만 손해야 저만 손해죠 그치? 그리고 미안한 건 상대쪽 와이프한테 미안해야지 맞아요 그게 저는 사실 맨날인데 얘 너라곤 상관녀 소송을 안 당할 거 같냐 그쵸 어? 그러면 어린 나이에 돈 까이고 돈 나가고 남의 가정 파탄 시키고 가슴 아프고 니가 그 마누라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 언니가 순수하게 순진하게 내 눈에 와서 누가 이렇게 보겠니 무당이니까 보는 거야 일반인들이 너가 그럴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해 무당이니까 니 끼가 이렇고 니 사주가 이렇고 니가 지금의 기운이 이뤄서 너도 갈팡짚방 하는데 너도 하나를 끊지를 못하는 결단력이 없어요 오유부단에서 부족해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구설 끼는 건 맞아요 왜 안 무서워하니 관제를 관제가 있냐고요 제가요 사고가 관제요 관제가 사고요 거기에 이별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돼서 막말로 여기 나가면서 딱 끊으려는 게 맞는 거야 니가 죄업을 지으면 안 돼 네 나 하나 물어보자 니 엄마 불쌍하게 살았지 네 왜 너는 니 엄마가 불쌍하게 살았다고 해서 니 엄마가 아팠던 거를 넌 왜 다른 여자한테 줄라 그러니 니 아버지가 바람도 한 번도 안 났을 것 같아 하 너는 니 엄마가 그렇게 가슴 아프면서 살았다고 나는 보인다 근데 그 엄마 복수를 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네 너 가만히 생각하면 내 말이 틀려 맞아요 맞지 네 너 엄마 보면서 가서 네 그리고 나는 저런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좋은 면도 잊지마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시키진 말아야지 사랑 없으면 살진 말아야지 너무 밖으로 나돌아서 그리고 하다못해 배신하고 바람피는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나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 같다 내가 볼 적에는 그치 네 근데 우리 언니가 내 엄마가 가슴 아팠던 거를 다른 와이프한테 똑같이 그거를 복수하듯이 근데 상대가 아빠가 바람피는 여자가 아니잖아 네 근데 내 엄마가 겪었다면 왜 나만 남 여자한테도 겪게 만드는 니가 왜 그런 거를 하니 피는 못 속인다 소리야 그러면 멈춰라 네 자식 잘되는 거 없다 멈추랄 때 멈춰 일을 해서 일로서 승부 보고 일로 해서 정당하게 청각처녀가 선남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라면 충분히 벌 수 있으니 앵간한 남자한테 꼬이지마 정? 아비의 정이 없었다? 아니 내가 그러는 내 자신이 승부한테 혐오감을 느껴야 되는 거야 너 엄마 눈물 흘리는 거 없었을 거 같니? 밖으로 놔둘면서 딴 여자한테 돈 쓴 거 없었을 거 같냐고 근데 왜 그걸 네가 하니 엄마는 뭔 죄니? 남편도 그래 딸도 그래 그 상대방의 여자는 뭔 죄니? 네 엄마 꼴 또 다른 꼴 만들지마 네 법이 나는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 법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협박? 뭐? 정말 피해자들은 숨어 살아 그러니 법을 악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슴이면 네 돈으로 해결해주고 치료가 된다 그러면 이무당도 이렇게 얘기 안 해 네 우리 언니도 남자가 결혼을 했어 남자친구가 배신에 또 바람이 났어 너 그거 알았어 어떻게 사니? 못살죠 너만 아니면 돼 멈춰라 멈추랄 때 이건 우유보단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나중에 죄를 받아서 남자 복도 얻고 내 자식도 안 좋아지고 지금 당장의 외로움 당장의 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일로서 승부 봐야 돼 자 이 얘기는 어차피 외로운 사주야 네 외로운 사주는 외롭다 외롭다 생각하지 말고 외롭게 가끔 돈이 받쳐지니까 알겠죠? 네 가게를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공부를 할 건 아닌데 와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고 거기에 승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너도 직감이 있어 그러면 이런 와인을 좋아할까 저런 와인을 좋아할까 나중에 서른둘 서른셀쯤에 그래도 내가 뭘 해도 조금만 해도 내 사업장을 가지면서 갈 수 있는 일용의 기운이 있습니다 다 털어 네 씨알댁이 없는 거니까 공부하란다고 공부할 거야? 아니요 아시겠죠? 네 올해의 수조는 이별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넘었으면 넌 사고와 간제가 붙어 아우스 땜질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가 방송국은 뭐 하나 물어볼게 네 또 뭐 하나 보여서 그래 그럼